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은보센터장입니다. 반가운 남자시죠? 네. 이경민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신증권에서 투자전략팀을 맡고 계시고 조만간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매주마다 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장이 우리 팀장님의 시황 그리고 정말 좀 안물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팀장님의 뷰가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잠 안 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상승 분위기를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상승을 위한 퍼즐이 탄탄하게 갖춰지고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은 반도체. 반도체 맞아요. 인터넷 이런 기존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들쑥날쑥한 흐름 특히 반도체는 좀 정체된 흐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보다 보니까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무겁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3,100에서 3,100을 올라왔을 때보다 3,100에서 3,200을 가는 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무거운 흐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시장에는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과열됐다? 너무 뜨겁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너무 뜨거웠지 않습니까? 거래대금이 44조까지 늘어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물이 끓어올릴 듯한 분위기?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2% 부족한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지 않은 시점에 저는 좀 더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사실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3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4월 지표부터는 기저효과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4월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경제 지표도 안 좋았고 유가는 마이너스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4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들어오는데 3월 지표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 좋았던 흐름에서 더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4월, 5월, 6월 여름이 될수록 시장은 좀 뜨거워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 시작하면서 센터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 최근에 제 뷰가 기술적으로 트레이딩한 그 뷰가 너무 잘 맞고 있어서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럴 때. 그래서 팀장님께도 쓱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상상 외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월 대비 9.8%가 증가했는데 10개월 만에 최대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전 10개월의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는 4월 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5월 달에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죠.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작년 5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18.3% 왜냐하면 직전 4월 달이 마이너스 14.8%였기 때문에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2월 달이 마이너스 2.7%였는데 9.8% 그러니까 기저가 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금액이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작년 3월, 4월 전망이었는데 곧바로 회복을 하고 굉장히 큰 폭의 성승을 하고 있죠. 금액 자체가. 그런데 이 트렌드가 점점점점으로 가다가 저 정도 레벨업을 돼버리면 트렌드가 살짝 올라가버리네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흐름이라는 거죠. 특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 정책 중에 소득지원 정책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득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위에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축이 늘어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쓸 돈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쓸 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100% 다 쓴 게 아니라 일정으로 쓰고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쓸 돈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라서 향후 올해 1년 동안에는 소비 쪽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정상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서비스 소비는 늘어나고 지금까지 좋았던 상품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에는 스포츠용품, 의류, 소프트한 소비재들이 많이 팔렸는데 3등이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9.8% 전월 대비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전 제품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들은 지금 쓸 돈도 많고 앞으로 쓸 여력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서비스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품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축으로 남겨있는 돈 중에서 서비스 소비라는 거지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좋다는 얘기냐?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실 자동차를 바꾸는 게 사실 자기 인생의 아주 큰 이벤트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자동차가 저렇게 잘 팔리고 전자제품이 사실 고가인 것도 있잖아요. TV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매출이 왜 저렇게 좋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극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백화점 소비가 한국 시장에서도 백화점 소비가 100% 증가한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 여의도 더현대가 몇백억에 하루 1일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쪽은 더 좋아지는 그림 힘든 쪽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회복될 수는 있어도 이전 수준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 구도 그런데 K자 회복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산업 경쟁력도 그렇고 생활 소득에 따라서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 K자 방역에 있어서 밑에 단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하는 것은 소득 지원 정책이죠. 소득 지원 정책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소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지금은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파월 연전의 장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고용입니다. 고용이 돼야지 이 격차가 멀어지는 드라마에서 이쪽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소득 지원 정책으로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고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든 기업이든 사회적으로든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긴 어렵죠. 저도 답을 내리긴 어렵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든 사회적으로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파월 연준 회장이 2월 중순에 이코노미클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실험률은 그 당시 6.3, 6.4%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괴리라든지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10%다. 연준의 목표, 파월 연준 회장의 생각은 이 10%에 높아져 있는 고용을 완전 고용으로 가져가야지 사회가 안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국악은행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기업, 범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건 맞죠. 그럼 저희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발취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벼락부자들은 여기서 더 큰 벼락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늘어나는 거고 벼락거지는 여기서 더 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든 또 코로나도 좀 잠잠했지나 싶은데 또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참 그러면 결국 투자 아이디어적으로 보면 잘나가는 회사에다가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하고 좀 소외됐던 종목들은 이건 바닥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닥이다 해서 믿고 계속 투자하면 물론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 중소형주들이 많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대형주 그리고 시가적인 상위 종목 대장주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흐름들이 쉽게 구조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주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적으로도 글로벌 경기 환경이라도 전반적인 흐름들이 대기업 쪽으로 대형주 그러니까 섹터를 본다 하더라도 대장주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자를 그렇게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불안할수록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수 말씀은 안 하는데 미국 소비가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소득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결과 소득이 순간순간 17% 전년 대비 17% 14% 늘어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저축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저축률하고 소비하고 갭이 보통 3%에서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요. 저축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14%고 이게 1%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갭이 한 3, 4%까지 좁혀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거고 저축이 소비로 전이되는 과정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이 회복되면 사람들이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미국 소비든 글로벌 소비 전반적인 흐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 소매 판매 지수 발표하는 날 산업 생산 지수랑 제조업 생산 지수는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파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소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셧다운 됐다 풀렸을 때 생각을 해본다면 한번 소매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멈췄다가 재오픈을 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을 풀어주게 되면 바로 달려와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은 셧다운 일단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돌리는데 자 돌리자 하고 내일 갑자기 제품이 나오진 않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파 영향이 좀 있었다.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19개월 만에 거의 1년 7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매 판매는 한 달 만에 작년에 4월에 마이너스 19.9% 갔다가 한 달 만에 반등을 했다면 제조업 경기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셧다운을 풀으니까 소매 판매는 바로 부위자 반등을 했는데 제조업 지표는 두 달 동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소매 판매는 4월 한 달 동안 기저효과가 들어올 텐데 제조업 생산에 있어서는 4월 5월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5월, 6월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제조업 쪽에서 예상보다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파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기 차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매 재고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소매 재고율은 급격히 각도가 벗겨버렸네요. 그리고 제조업, 도매업자 재고율은 올라갔거든요. 이 이유가 한파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한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움직이고 소비를 하는데 많이 움직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물류가 정체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비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재고율은 떨어졌고 가동이 중단되고 운송이 중단되다 보니까 도매업자랑 제조업자 재고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소매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더 쌓아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200% 있었던 상황이면 이게 정상 수준이라고 하면 지금은 100%, 10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기존 재고의 절반 수준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기서 더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200%의 재고를 쌓던 데까지 계속 주문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도 좋고 재고도 쌓아야 되는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아마 저는 하반기 올해 말까지는 소비도 좋긴 하겠지만 제조업이 소비지표를 캐치업하는 따라잡는 속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들은 한국 시장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고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서 보면 소매업자의 재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제품이 많이 소진돼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500원 하던 건데 물건이 없으니까 510원, 20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에는 가격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는 인플레이션 오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지원 정책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늘어났고 저축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언제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터마크가 계속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회복에 사람들의 많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고 고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완전 고용으로 가야지 이게 이제는 연속성이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물건을 더 가격을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요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림들 그리고 정책의 힘, 유동성의 힘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전 수준처럼 팽창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냐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이번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재고 조정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소비가 계속 좋고 사이큰산이 계속 좋고 고용까지 좋아진다 그때 좀 인플레이션이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걱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하시면서 초반에 기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물가 부담과 금리 상승 부담도 좀 따르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유가가 작년 4월에 마이너스 가서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월 평균 유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평균 유가가 이번 달 4월달 지난달이죠. 4월 물가가 60달러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60달러만 조금 넘거든요. 260% 유가 상승률이 유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쳤을 때 얘기하는 거죠. 첫 달은 평균치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60달러까지 올라왔는데도 상승률만 보면 260%. 26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 상승률이 260%까지 피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4월 물가 지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4%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6%, 7% 이렇게 고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너지 비중이 그러니까 유가가 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전체에서? 네. 그리고 코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바라보는 물가인 연준에서 판단하는 물가 지표인 PCE라는 물가 지표는 많이 올라가도 한 2% 중반 2.45%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 지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하는 게 주거 비중이고요. 그리고 의료 시설, 의료비, 그리고 식품비 이런 것들 순서대로 돼 있는데 서비스 산업들의 물가가 확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컨센서스고 실제로 3월 물가 지표에 있어서도 서비스 쪽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물가는 한 번 레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레벨 자체가 크게 뒤바뀌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물가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많이 안 올라도 금리는 주겠지.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금리도 투자자들이 매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금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 금리도 선반영을 합니다. 항상 그렇죠.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선반영을 하는 것처럼 선반영을 하는데 저 그림을 한 번 보시면 물가 맨 오른쪽을 보시면 2021년, 2020년 하반기부터 보시면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는 쉬지 않게 올랐고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를 거야라는 걱정에 튀어올랐는데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약간 꺾였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 시장이 좀 안정이 됐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한다면 물가 때문에만 금리가 올랐다면 이 부분 또한 선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화정책 불안감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시그널이 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의 경기부양 정책을 쏟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채권 발행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연준은 뭐 하는 거야? 연준은 더 사준다면 말로 안 해? 라고 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수급 부담이 덜어내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진정이 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에도 반복됐고 2015년에도 반복됐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물가가 떨어질 때 2009년에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질 때 실권금리는 튀어버렸어요. 네, 맞아요. 저때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유례없는 제로금리를 갖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먼저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채권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대에서 플러스 3.9%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고점이 쭉쭉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고점이 점점점 낮아졌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또 2015년을 본다 하더라도 2015년 상반기에는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금리는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물가가 쫙 치고 올라가는데 거꾸로 금리는 점점점 낮아졌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물가 지표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반등 시도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8을 넘어서 1.9를 넘어서 2를 넘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직전 고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터질까봐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은 4월달 들어서 말이 쏙 들어갔지만 3월, 2월 말부터는 엄청 뭐 그냥 유튜브만 틀면 틀면 다 금리 얘기했죠. 다 금리 얘기했죠. 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팀장님께서는 내성이 생길 것이다. 내성이 생길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리 부담을 압도하는 경계 성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 물가 상승률일 때 GDP 성장률이 1.5%일 때랑 3% 물가 상승률 때 GDP 성장률이 6%일 때랑 어느 때가 더 좋냐는 거죠. 그런데 월급을 비유하자 네. 월급을 비유하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내 소득이 전년 대비 6%, 7% 늘어나는데 그만큼 세금을 덜 내고 싶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내 소득이 100만 원일 때 비슷하게 세금을 내고 싶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회사 경영진이 너 100만 원 주던데 이번 달부터 200만 원 해. 그러니까 물가가치에 맞춰서 딱 준 게 아니고 많이 줬으면 많이 줬으면 그러면 세금 좀 더 내도 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내고 차익이 더 많으면 당연히 네. 맞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만 포인트를 둔다는 거예요. 금리에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대신님과 이코노미스트 하는 공동락 팀장도 그렇고 같은 의견이에요. 네. 공동락 팀장이 다른 의견이었으면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여겼을 텐데 네. 네. 금리만 보면 1%, 2%, 3%, 당연히 3%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GDP 성장률을 같이 보면 GDP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이 될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이제 집값 조금 올라갔는데 종부세랑 이것저것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종부세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도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내 이건데 사실 집값을 이렇게 조금조금 쪼개서 내면 편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는 물가하고 경제성장률 물가하고 기업이익증가율 이 둘 간의 시속게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분기에는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했어요. 그렇죠. 미국도 제로 플러스 반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었고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이었고 올해 1분기까지는 그리고 글로벌 G10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 또한 플러스가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시점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거죠. 그런데 2분기부터는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입니다. 미국도 지금 계속 상향 조정돼서 2분기 GDP 성장률이 12%고요. 그러니까 그게 12%가 전년도 대비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원래는 미국의 원래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이 원래 3에서 5 많이 넘어오고 많이 넘어오잖아요. 중국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중국도 10% 10% 8% 8% 그렇잖아요. 그때 시대로 돌아갔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많이 이렇게 빠졌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유가는 왜 올랐을까요? 유가 증가율이 왜 260%일까요? 네. 기저유가 기저유가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저유가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물가도 기저유가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저유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는 기저유가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런데 물가가 너무 높아. 그렇죠. 이게 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프레임을 예를 들면 기저유가에 대한 마케팅 팀이 있고 A팀이 있고 이쪽에 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마케팅 팀이 좀 약해. 그러면 이게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언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경제학자님들이 또 보시는 또 포인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많은 콘텐츠를 보긴 봐야 될 것 같네요. 많은 콘텐츠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균형. 무슨 말이냐면 유가상승률 물가상승률에서는 기저유가는 기저유가는 뒤에 두고 이 흐름에만 겁을 먹는데 경제성장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해서 얘의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둘 다 기저유가 때문에 올라간다면 어느 게 더 센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 유통성이 많이 풀려서 정책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경제시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얘 때문에 시장이 안 되라고 하면 계속 안 된다고 할 수 그러니까 걔 때문에 안 돼 했을 때 좀 부각이 돼서 시장이 좀 움찔하면 야 이거야 하고 여기 꽂히고 이거는 잘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 이경민 팀장님 이경민 팀장님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경민 팀장님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공부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didakti. 자막 ricercie has Dida 기상י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